하아노래는 포니의 유일한 발라드 두 번째는 아! 오늘 공연 끝나고 특별 손님으로 저녁 12시에 락스레이즈가 나오세요 여기까지 다 재밌게 보셨나요? 얼음으로 가벼친 너의 맘속에 들어가 싸구름의 춤을 풀면 사랑이라고 말을 하네요 더 버텨나 남은 순간 더 버텨나 내가 날 나는 일을 해냐라 내가 날다 난 일을 해냐라 내가 날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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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